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의도에서 떠도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절대로 발전적인 내용이 있으면 전부 다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위성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왜 필요하냐고 했더니 지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싫다고 그리고 이것들 접수해서 다 깨버린다고 했잖아요. 포기해버리려면 본인의 수화들이 많이 당선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화들을 당선시키려면 당선이 가장 확실한 강남 지역이나 영남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내부에서 싸움이 날 거 아닙니까. 국힘의 구성원들이 보통 싸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밖으로 뺏어가려고 하면 온갖 일을 벌일 텐데 그러니까 자기 수화들을 그대로 국회에 입성시키려면 제일 편한 방식이 위성 정당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쭉 몰아넣어오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일종의 불안함의 표현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번 일이 생기면서 개각을 한다 어쩌고 하는 걸 보면 그 전에 왜 산업부 장관이나 바꿀 때도 그런 거였잖아요. 자기가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을 얘기 듣고 하느라고 이게 늦어진다. 그런 것도 말하자면 영이 서지 않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으로서 지금 역할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람들이 왜 사단장을 빼라고 만약에 경로했다면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까라는 걸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저는 처음에 딱 듣자마자 아 그랬겠네 싶었던 이유가 본인은 그거를 왜 저기 군인들 출신도 지휘 책임을 사단장까지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사단장이 실제로 그 현장까지 갔었고 물에 들어가 있는 걸 봤었고 구체적으로 대대장들한테 압박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막연한 지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형사체 처벌을 하자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태원 가지고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오송참사를 가지고 지하철도 참고해야 되는 것이며 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며 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한 거죠. 지금 여러 가지로 1 2 4 1 1 2 1